육군 53사단이 적해안 침투 상황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시시했습니다. 과거 북한이 부산지역에 반잠조성 침수를 시도한 바 있는 만큼 실전에 입각한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 백지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미상의 물체가 접근한 상황. 레이더기지 장병들이 통합감시와 추적에 돌입하고 해안감시대는 감시장비를 이용해 적을 확인한 뒤 지해공 합동자산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조명탄이 쏘아올려진 하늘 아래 장병들이 해상 즉각조치 사격을 실시합니다. 육군 53사단이 27일 적해안 침투 대비 지해공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적해안 침투 상황 발생 시 전투력을 신속히 발휘해 작전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적 해안 침투 상황에 대비한 지해공 합동훈련을 통해 임무숭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병들은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로 해상 즉각조치 사격을 직접 실시하며 자신감을 배양하고 적이 침투했을 때의 대응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부대는 훈련 간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임차 선박을 운용해 적을 묘사하고 항공장비와 박격포의 실운용을 통해 조명탄 발사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충렬 부대 코끼리 여단은 이번 훈련을 통해 지해공 합동자산의 신속한 전개와 실질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으며 훈련 계획과 예행 연습, 시행, 사후 검토 과정을 통해 일행 다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지해공 통합전력을 운용하고 숙달하기 위해 장병 100여 명이 참여해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육군 53사단은 훈련을 통해 합동전력의 실질적 협조 태세를 구축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유사시 즉각근 응징태세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백재웅입니다.